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2020 기출 OX가 출간이 됐습니다.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한국사라고 하는 감옥은 특성상 기출이 시작이자 끝입니다. 기출만 잘 분석해도 80점 85점은 먹고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사 감옥이에요. 이 책은 지난 6년 7년 동안 우리 7급 9급 그 다음에 경찰의 주요 공시에 기출된 지문들을 우리가 분해를 다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재배열을 한 거예요. 자 그런데 제가 지난 7년 8년 동안 계속 외친 한마디가 뭐였죠? 자 너희들 강의 많이 들으면 이 바닥 못 떠난다. 이 책은 이렇게 반복 훈련 제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똥개 훈련이라고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립니다. 자 이거는 이제 반복 훈련, 똥개 훈련을 하는데 최적화된 교제다.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독학용 교제입니다. 혼자서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교제예요. 아시겠죠? 자 그런데 또 이 교제는 또 다른 또 이렇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. 시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뭐 이동할 때, 지하철이나 좌석버스로 이렇게 이동할 때 또는 이제 커피숍에서 누굴 기다릴 때 한 15분, 20분, 30분 정도만 짬이 나도 자 이거 펴시면 됩니다. 이거 펴시면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다 10분, 15분, 20분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저희가 이 책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에 적당하게끔 뭐 진도표, 15일짜리 진도표, 30일짜리 진도표 두 개 자 이 책에도 있고 우리 카페도 있습니다. 이 책을 또 두 번, 세 번 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답 막힘표 같은 걸 저희들이 카페나 이런 데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립니다.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하자.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교제 그 다음에 가장 아끼는 교제는 익히추로웩스입니다. 자 여러분 이 책과 함께 반복 훈련하시면 여러분들도 한국사, 달인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한국사 달인 될 때까지 이 기출 오엑스로 열공합시다. 고맙습니다.